박수 아이고, almighty, almighty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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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너무 Kampf. 신동 씨 옆에 쳐. 아 이거 아까 내꺼 이건데 이거. 와 대박이다. 웨이브 봐 웨이브. 이리 와요. 너무 잘했어요. 민정냥. 배가 조금 나왔네요. 웨이브가 장난 아니에요. 보셨어요? 온몸으로 쳐요. 사실 벨리 댄스하면 여기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몸을 가지고 막 이렇게. 웨이브와 살떨기 하는 것들이 정말 일부러 이렇게 살을 찌운거죠. 아니요. 밤에 잘 먹었어요. 밤에 잘 먹었어요. 정확해요. 저 우유도 많이 먹었어요. 우유를 열심히 먹어야 돼요. 민정아. 민정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춤 동작이 뭐예요? 웨이브요. 웨이브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알려줘 봐요. 어떻게 하면 잘 돼요? 숨을. 배를 내밀고요. 배를 조이고요. 배를 뺐요. 그다음 연결해요. 오우. 이제 너 가르쳐줘도 되겠죠. 잘가르쳐준다. 오우. 야 너 몸이 파도같아 파도. 와우. 안녕하다. 잘했어요. 너무 많으셨어요